... ... 미치해! 나 진짜 못해. 시작! 왜 이렇게 부끄러워 그래. 보여야 club. 뭐야. 뭐야! 다 주고 싶은 내 맘 아 진짜 뭐하냐? 아 이거 미쳐? 뭐야? 이러면 뭐하냐? 고운 마늘 맛이에요 세연씨 뭐하세요? 자 다음에 제가 모가다의 한라보이 제일 먼저 다섯 살! 엄마 다섯 살 혜기 혜기 탈락 오고 있는 맛이에요 그러지마 다음은 제가 살 드리는 미나 어머님께서 이렇게 놀아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뭐죠? 행정 뭐죠? 트와이스 멤버 준 채영이에게 주는 예정이 남다르다 완전 엄마 미소다 우리 엄만데 안녕 여기는 결혼해야 돼 뭐야? 잠시만요 해 고고 편집 표정 어이 어이 원 화 하나 그리고 연 내가 괜찮을 줄 알았구나. 그래서 나랑 가져가면 되었구나. 왜 이렇게 조용히 해? 한 것인가? 아 뭐야? 뭐했어? 세 개 다 열어보고 없으면 안 해요. 세 개 다 열어보고 싶어. 아 심정. 아 이거 아니야. 세 개 다 열어보고 싶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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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와랄라엘 악레스 네 혹시 저를 왜 뽑으셨어요? 아니 제가 선물을 다른 분한테 줬잖아요 산조화가 됐을 수도 있고 감사해요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 특별을 했고요 또 데이트 신청도 했어요 어? 아직도 안 했었어요? 네 기다렸어요? 응 기다렸어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묘리님이랑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이미 아까 선물 주고 받았을 때 이미 뭔가 정해진 줄 알았어요 아 네네 여기는 근데 이제 마지막 대회원하는 거라고 하니까 한 번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? 처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다음에 가셨잖아요 저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앉아요 어떻게 이렇게 찍어 어떻게 이럴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? 아 하하하 하하하하 하영언니 나 말고 또 데이트하고 싶은 멤버 있어? 나는 또 민아라 그러지 말아 나 여기서 미찬이 미찬하고 있어 나야! 어 너 뛰어나온 거 같아 앞머리 빼고 민아언니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뒤에서 할래? 남자면 해 그래 내 키 끝도 크기 끝 내가 뒤질까? 뭐야 이게 그래 나 한 번 왔는데 해야지 뜯었어? 뭐해 그러면은? 우유 뭐해 나 너무 행복해 하는 거 같아 우와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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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씨는요? 저는 최영아 혹시 미나씨가 혼자서 개인기를 연마하는 날이 온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? 어떨 것 같냐고요? 사랑스러울 것 같아 뭐라고? 사랑스러울 것 같아 아 저거 그거지 캐릭터 이제 즐겨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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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차 사기차 며 며 며 며 음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